뮤지컬 배우 최정원이 영화 사랑이 이긴다를 통해 처음으로 스크린 연기에 도전했습니다.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고등학교 때 뮤지컬 배우로 시작을 했습니다. 다행히 공부에 끼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그래 잘 포기했다 하시고 저를 지원해 주셔서 꽤 오랜 시간 무대에 있었는데 올블랙으로 깔끔하게 차려입은 최정원은 운명적인 끌림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. 신인배우 최정원입니다. 저의 생애 첫 영화고요. 정말 우연하게도 정말 운명적인 영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제 딸아이의 이름도 수아입니다. 영화에서 나오는 딸 수아도 고1인데 제 딸아이도 고1입니다. 조명 없이 자연광만으로 촬영했다는 최정원은 영화를 떠올리자 눈가가 촉촉해지기도 했습니다. 오늘은 처음으로 희한하게 딸 입장에서 영화를 좀 바라보게 됐어요. 그래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. 제 인생하고는 너무나 틀린 엄마의 모습이지만 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행복이라는 거, 사랑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느껴보게 됐고요. 영화 암살과 베테랑이 흥행가들을 달리고 있는 올여름. 한국 영화계에 또 다른 의미를 던질 영화 사랑이 이긴다. 올여름에 한국 영화 어마어마한 성숙이지 않습니까? 어마어마한 관객의 스코어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영화의 다양함, 풍성함에 틀림없이 한 축을 담당할 거라는 게 저희의 믿음이었고요. 뮤지컬 배우 최정원의 첫 스크린 도전작 사랑이 이긴다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.